우리나라와 중국 대학생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한중 대학생 창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은 어린이들의 갑작스런 심박수 변화를 감지하는 팔찌를 개발한 연세대 이하현 학생팀이 수상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상은 가스비 절약기술을 만든 연변과학기술대 쉬빈 학생이 받았습니다. 미래부가 주관하고 YTN 사이언스와 민병철 교육그룹 등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 11개팀과 중국 1개팀 등 모두 12개팀이 상을 받았습니다.